숙소에 단독주택인데 깨끗하고 우리만 써도 돼서 편할 거랬나고. 왜 안 자고 어디 자꾸 기어나가는 거야? 숙소에 자꾸 귀신이 나온다고. 그래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. 재호 오빠 케이트 몰래 적었어? 왜 안 하던 짓을 쳐갖고 부리나. 사실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형한테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. 숙소에 여자들 오지 말라니까. 그래 형도 호들갑도 떨지마. 그거 다 겁이 많아서. 황당해서 그래. 사전에 얘기도 없이 한화쯤 이렇게 자르는 게 어디냐. 저희가 밴드가 공속이라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어떨까 해서요. 저희가 서울에서 공연하는 밴드였어요. 여기는 여행 중에 잠시 들인 거구나. 내 등 뒤에 있어. 그건 없지. 그리고 그 시간대가 오른쪽으로 가짜와 가려守 중입니다. 싶이 있는 호들과 함께 miner Scarede의 집을 가장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. 또한 소설은 그 신고를 맞는 것 같다고. 사이튼 부를 champions 고생합니다.